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할 때가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이지요 구독과 좋아요는 스트리머에게 큰 행복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료를 찾아 떠나는 유행자 ABCDEFG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생은 참 아름다운 것이요 아름다운 것이죠 명예에는 구원이 따른다 그저 마우스터의 감각으로 할 뿐 실력은 별로 없어 그 지금 다이아이신데요 어쨌든 아 일주일 동안 안하니까 내려가더군요 다이아의 감각 알겠습니다 마스터라고 하신지요 오케이 마우스터도 소스로 해드리겠습니다 2층에 맥크리 맥크리필 위도 훅 빠졌어요 켄지 컷 나이스어 별거 없구만 고생했어요 그대들이 진정한 영국입니다 마이크 되시는 분 없나요? 여기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본군님 보고 또 보고 여기는 제가 손불 한번 해보다가 안되면 로덕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잘 지내려 마음껏 하시지요 난 구속하지 않겠습니다 당신 설치 완료 아하 날 구속해 주시죠 난 당신 품에 안기고 싶소 어이가 없군요 불기태를 애키겠습니다 방패는 못 들지요 자리아 까지 잡아 보겠습니다 자리아 까지 잡았습니다 상대 겐지 용검에 망치까지 써서 끝났습니다 네 이것점에서 막아 보이겠소 자탄까지 썼네요 망치는 안쓰지 않습니까? 진리님 진리님 진리님이 버텨줬기 때문에 우리 3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위치 변환기 설치 완료 라인이 진짜 아예 못 버텁니다 진리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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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줬기 때문에 우리 버틸 수 있었습니다 솜브라가 비빌 것이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라인이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상대방 조합에 있어서 그 이제 라인님이 스스로 느끼기에 라인이 할게 없다고 느껴지셨겠지만 저희들에게 그 방패만큼 든든한 것은 없었사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라인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근거로 일거점에서 우리는 3분 15초 가량을 막았지요 그치만 이 거점에서 우리 진리님의 라인하루트가 빠지자 2분 만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의견 받아들이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가보시지요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는걸 인정할 때가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이지요 서로의 생각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휴 우리 모두가 진리를 추구하는 인생의 여행자 아니겠소 하하하하 하하하하 라인하루트님 이번판 몇 불을 남기고 이기고 싶소 2분 30초 예 하하 아 오케이 그 예상 제가 깨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분에 돌게 싸웁니다 가시지요 아 미안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멋있게 차가운 물에 빠져 꾸려 몸은 괜찮으신가요? 하하하하 모이라가 피가 1이오 모이라를 잡았소 솔저도 잡을거 같소 에스다르기엔 상대가 두명 어이 빨뜩 꺼보면 내 얼굴 보여요 엄마 하하하하 쓰신가요 아빠 빵골라스 뚜세스 원숭이를 해킹하였소 저 원숭이는 이제 한낱 고기에 불과할 뿐이지요 우리 라인하트님 망치로 몇 명을 눕힐 수 있을 것 같소 최소 4명이오 기대하도록 하겠소 당신은 6명까지도 눕힐 수 있는 인재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초월이 원팡직에 들어갔소 제가 뭐라고 했소이까 당신의 라인하르트 충분히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하하하하 점수 아 정말 이런 팀을 만나게 돼서 기쁘긴 끝이 없습니다 아 저 또한 영광이오 그 후방에서는 우리 지희씨가 조얼로 상대의 뽕검을 카운터치지 않았겠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말해 뭐하겠습니까 당연하지요 으흠 아이고 김일호님 후원 감사하오 냠냠냠냠냠 필요할지도 모르겠어 아 무리하지 말까 그랬습니다 오오 무서워 오오 아아아아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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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었어 미안하오 그치만 엠피는 갖고있기에 엠피 용검으로 이번 턴 충분히 막아볼 수 있을 것이오 모두들 준비가 되었소 갑니다 아빠 빠굴 났소 저세스 완벽한 비트 카우처였소 자리아가 피가 1이오 자리아가 피가 1이오 자리아가 피가 1이오 아아아 험마아 나를 나와주셨습니다 부활 고맙소 이것은 관셉이 아니오 팀원과의 융하지요 각태세고 각태일이 생각이 난다 아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대 참으로 재밌는 친구 그려 고를 두번팜은 고코팜을 아시겠소 HOOOPOPAMㅀ 하하하하하핳 하하하하 그쵸 그쵸 갑니다 아빠 빵굴났소 쎄스 루시오가 커쇼 상대 루시오의 궁극기가 아무것도 아닌 무용지물이 되었소 으도 오우우오 총 하나를 해킹하였소 아주 좋은 판단이었구려 사실 상대가 비트를 안 써도 난 EMP를 쓸 생각이었소 EMP를 쓰려는 순간 상대가 비트를 써주 디바를 해킹할 뻔하였소 저에게는 곧 아빠 빵골라스 2세스가 있소 아이고 고생하였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좋은 곳에서 만나뵙도록 하지요 저 역시 그대에게 추천을 드리오 마지막으로 그대에게 한마디를 남겨도 되겠소 나가셨구려 고생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